데이터 통합 기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과 표 2에서 커피, 프라푸치노, 티, 라떼로 끝나는 음료의 연도별 판매 금액의 평균을 표 3 영역에다가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. 표 1과 표 2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표 3에다가 평균을 구하실 건데요.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에 해당한 데이터, 뭐뭐로 끝나는 음료에 대해서만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. 커서를 G3에 갖다 놓으시고요.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. 조건은 커피로 끝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커피라고 입력하시고요. 별표 입력하고 커피. 두 번째 다시 한번 별표 입력하시고요. 프라푸치노라고 입력하시고요. 세 번째 다시 한번 별표 T라고 입력하시고 별표 라떼라고 입력합니다. 이제 추출하고자 한 조건을 입력하셨다면 결과를 표시할 영역 G2부터 K6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.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. 저희는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함수에서는 평균을 선택하시고 안쪽에 참조에다가 커서를 두신 다음 표 1에 가셔서 A2부터 E9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두 번째 표 2에 가셔서 A12부터 E18 영역을 선택하고 추가합니다. 다음은 데이터 통합을 하는데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행과 왼쪽 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통합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요.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조건에 음료에 작성하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.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이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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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